1.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 데 공언하였다. 2. 피아제의 이론은 발달 단계의 순서가 개인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공언하였다. 3. 프로이트의 이론은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공언하였다. 4. 스키너의 이론은 인간 행동이 내적 동기에 의해 강화됨을 이해하는 데 공언하였다. 5. 로저스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공언하였다. 정답은 1.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 데 공언하였다. 2. 인간 발달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2.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3. 안정적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4. 신체의 하부에서 상부로 말초 부위에서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5.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2.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3.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체계로 간주한다. 6.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7.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7.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정답은 3. 니은 리을 4.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근기.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재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2. 학문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3. 구강기. 자율성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4. 생식기. 오이디프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5. 잠복기. 리비도가 학문 부위로 집중되는 시기이다. 정답은 1. 남근기.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재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5. 에릭슨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였다. 2.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 4. 자아의 자율적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5.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 6.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기역. 자기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7.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7.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7.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정답은? 5. 기역. 니은. 디귿. 니을. 7.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이 지닌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한다. 2.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 열등감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다. 4.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5.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이다. 정답은? 2.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5. 반도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2.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3.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4. 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동기후발 과정이며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을 강조한다. 5.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답은? 4. 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동기후발 과정이며 학습한 내용의 행동적 전환을 강조한다. 9.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동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2.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3. 변동 간격 계획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5. 부쩍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정답은? 1. 행동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10.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입과정에게 상담가의 진실성 및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2.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3. 인간이 지닌 보편적 객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4.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수용을 강조하였다. 5. 인간 본성이 지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정답은? 3. 인간이 지닌 보편적 객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11.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리적 욕구는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2.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3.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4. 상위 단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나타난다. 5. 인간의 욕구는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 상위 단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나타난다. 12.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이 아닌 것은? 1. 성숙 2. 애착형성 3. 평형화 4. 물리적 경험 5. 사회적 상호작용 정답은? 2. 애착형성 3. 체계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기역 균형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상태 4. 니은 4. 내겐 트로피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태 5. 디귿 공유 영역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6. 리을 홀론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또는 상태 정답은? 3. 니은 디귿 14. 브롱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과로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기역은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써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을 의미한다 니은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으로써 정답은? 정답은? 3. 기역 중간체계 니은 외체계 15. 다음이 설명하는 큐블러 로스의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단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5. 수용 6. 태넥이 수정 출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염색체 이상 증세로는 클라임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 있다 2. 임산부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은 높은 비율의 유산이나 난산, 조산, 저체중화 출산과 연관이 있다 3. 태아의 성장, 발육을 위하여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야 한다 4. 다운증후군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5. 기형발생물질이란 태네발달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매개물을 말한다 정답은? 4. 다운증후군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짐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17. 영학이 0에서 2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 2.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한다 3.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4.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에 해당한다 5. 제일 성장 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정답은? 4.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에 해당한다 18. 유학이 3에서 6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이트의 오이디프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2. 콜버그의 도덕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3.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한다 4.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5. 영아기 0에서 2세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정답은? 5. 영아기 0에서 2세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10. 아동기 7에서 12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니은, 분류와 유목화가 가능하다 디귿, 역조작 사고가 가능하다 리을, 자아정체감을 획득한다 정답은? 3. 기역, 니은, 디귿 20. 청소년기 13에서 19세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2.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초경, 가슴, 발륙, 음모, 겨드랑이, 채모 등의 순으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3. 남성은 고안에서 분비되는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음모, 고안과 음경 확대, 겨드랑이, 채모, 수염 등의 순으로 성적 성숙이 진행된다 4. 1차 성징은 성적 성숙의 생리적 징으로서 여성의 가슴 발달과 남성의 넓은 어깨를 비롯하여 변성, 근육 발달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5.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 질, 남성의 고안, 음경, 음랑 등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의 발달을 말한다 정답은 1.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21. 하비거스트의 청년기 20에서 35세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 선택 2. 직장생활 시작 3.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4. 사회적 집단 형성 5. 직업의 준비와 선택 정답은 3.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22. 중년기 40에서 64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는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2. 레빈스는 성인 초기의 생애 구조에 대한 평가, 중년기에 대한 가능성 탐구, 새로운 생애 구조 설계를 위한 선택 등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3. 굴드는 46세 전후에 그릇된 가정을 모두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 4. 에릭스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시기라고 하였다 5. 융은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이다 정답은 1. 호는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23. 노년기 65세 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리이론은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분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이론이다 2. 활동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3. 에릭스는 노년기의 발달과제로 자아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큐블러 로우스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심리적 5단계를 제시하였다 5. 폐계 발달과 어비로는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정답은 5. 폐계 발달과 어비로는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24. 브롱펜브레너의 거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다 2.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3.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4.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문화를 의미한다 5.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2.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25.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아기 0에서 2세에는 주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사회적 발달에 밑바탕이 된다 2. 유아기 3에서 6세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가장놀이를 즐기며 이는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3. 아동기 7에서 12세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아 도당기라고도 한다 4. 청소년기 13에서 19세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5. 노년기 65세 이상은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5. 노년기 65세 이상은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6. 돈과 어린 시기 worldlyxtures 6. 노년기 60세 이상이 있습니다 7.oldsайт 명확히 다운을 건너받아 6.ńcado 8. итоге 9번 질리적 Smoothστεält 7. 토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